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징여쌤입니다 자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평 드디어 이제 시작되었죠 여러분들 어 일단은 한마디로 먼저 말하자면 까다롭습니다 분명히 까다로운 건 맞아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죠 까다롭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첫번째로는 이제 어 연계짐이 나왔어요 그쵸 EBS 연계짐이 나왔지만은 어 좀 체감이 좀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왜냐면은 첫번째로는 일단 수능 만성에만 굉장히 몰렸었다는 점이죠 수능특강 영어에는 거의 안나오고 수능특강 영어 영어 독해 연습에서는 두문항 수능 만성에서는 약 4문항 이상으로 약간 굉장히 몰려서 출제되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이제 재수생이 아니라 재수생이 아니라 이제 현역생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 내신에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아직 수능 완성을 이제 마지막 페이지까지 복파하진 않았을 거에요 이제 그런 학생들에게는 체감이 좀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두번째로는 자 이거 보시죠 일단 6월과 마찬가지로 어휘나 문법을 크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어휘나 문법을 크게 활용하지 않았다는 게 일단 눈에 띄게 되어있습니다 즉 번역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영어라는 걸 보고 한국말로 이제 번역하는 거 자체가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치구문이라던가 아니면 생략구문과 같이 뭐 특수하게 엄청나게 까다로운 구문을 활용하거나 그런 점은 없었습니다 어휘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해석 자체가 어려웠던 거 아니에요 번역 자체가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수험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수험생이 굉장히 불쾌하고 싸가지가 없는 지문 그러니까 제가 좀 이제 비유적인 표현을 한 거에요 싸가지가 없는 지문들이 이제 배치가 됐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말로 번역을 했어요 한국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한국말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쵸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첫번째는 어휘의 사전적 의미에서 벗어나서 맥락에 맞게 의역하는 게 필요합니다 즉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번역이 쉽다는 건 뭐냐면은 어휘 자체가 어렵진 않았어요 어휘 자체가 괜찮아요 그래서 어휘 자체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냥 한국말로 번역하는 건 쉬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한국말로 번역된 의미로 그 지문에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문의 맥락 논리 구조에 따라서 충분히 의역될 가능성이 있는 어휘들이 이제 배치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은 해결이 어렵지 않았나 자 두번째로는 추상적 내용 때문에 논리적 꼬리 물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34번 빈칸 추론에 보면 무슨 프로토피아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 새로운 개념을 구체화하는 연습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또한 33번 같은 게 어느 또 equality라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냥 동등함 평등함이라는 그 어휘를 과연 그 지문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라는 어떤 좀 추상성을 가미해서 지문을 전개했던 게 굉장히 좀 살짝 여러분들한테 어려움을 줬을 거에요 자 또한 마지막 세번째로는 한 지문 속에 두 가지 지문 구조를 활용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 같은 경우는 한 지문당 지문 구조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지문 구조만 파악하게 되면은 문제를 푸는 속도가 기가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정답을 찾는 게 간단했다면은 여기서 같은 경우는 한 지문에 지문 구조를 두 개를 쓴 거에요 그래서 둘 중에 어느 지문 구조에 주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끝까지 지문을 읽어낸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반부에서 약 초중반부까지 해서 어? 이거 약간 대조 지문 아니야? 시간을 대조하고 있네 라던가 아니면 통념을 비판하고 있네 라는 걸 찾았다 한들 그걸로는 문제를 풀리는 게 아니라 그걸 찾고 지문 끝까지 읽어서 두 번째 지문 구조를 찾아야지만이 문제가 풀리는 게 나았다 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24, 32, 40번 되어서 이것이 주목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해설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우리가 가보죠 어떻게 축제가 되었는지 자 먼저 이 부분부터 좀 살펴볼게요 좀 확대를 좀 하자면 자 일단 2점짜리죠 21번은 2점짜리 나왔습니다 전에 6월달은 3점짜리였죠 그쵸? 사실 애초에 이 빈칸에 이 밑줄 친 이 부분이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를 던지고 그 추상을 구체화 시키는 게 보통 21번의 포인트였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이제 2점짜리로 나오면서 2점짜리로 나오면서 좀 평이했습니다 그리고 힌트도 굉장히 많이 줬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아래 보시게 되면은 이 빨간색 부분이 먼저 이 글의 화제입니다 그래서 you'll prepare for the a few most likely scenarios so that you don't have to figure things out while they're happening 하면서 먼저 화제를 던지고 시작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것을 뭘 대비를 좀 해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제시를 좀 합니다 그러면서 아래 이제 초록색 박스를 보게 되면 이제 예시가 나오죠 예시를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해를 도와줍니다 이해를 도와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인게 이런 얘기야 라고 해서 그 다음에 보면 furthermore 하게 되면서 이제 나열을 하게 되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더 구체화시키죠 그쵸 이해를 구체화시키고 또 다음에 예시가 나오면서 얘는 지금 힌트를 무척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읽어 나가면서 어 그냥 정답을 지는데 어떠한 무리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괜찮네요 여러분들 자 근데 요즘은 저는 사실 글쎄요 21번은 3점짜리로 나열 확률이 무척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어 21번이 쉬워졌네 라고 해서 일단 긴장의 끈을 도우시면 안되겠습니다 자 그럼 22번가 보죠 22번의 요지인데 이것도 어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 틀과 하고 싶은 말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음악을 바라보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고3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3은 화제가 하나만 제시되지 않습니다 화제 내에서 보통 두 가지로 두 가지 정도 제시하게 되는데요 음악은 틀이야 음악 같은 틀을 가지고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이 파란색 부분에 어린 애들이 매우 이러한 다면 다측면적의 패브릭 이라는 사회적 조직 내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도대체 음악과 아이들의 이런 다측면적 조직이 도대체 뭘 의미하냐 라는 걸 좀 구체화 시키는 게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경험이라는 이 빨간색 보도를 보면서 음악 얘기를 하면서 또한 기회인데 그것이 아이들이 배운다는 거예요 언어나 행동이나 관습이나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기회다 라고 하면서 이 패브릭이란 것은 사회적 조직을 의미하면서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서 사회 조직에 대해 다양한 측면을 배우는 역할이 있구나 라는 하고 싶은 말까지 총 두 개를 정리하는 걸 연습하지 않게 되면요 이 요지도 은근히 여러분들이 정답을 받았을 때 뭘 봐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쵸? 이 때문에 항상 틀과 하고 싶은 말을 잘 구별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3번 가보죠 아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주제가 3년짜리에 나온 거는 조금 오랜만이죠 그쵸? 자 근데 얘도 왜 3점짜리냐 하면요 사실 문제 푸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아마 많은 학생들이 여기까지 읽었으면 그래도 아 정답 이거네? 라고 찾기가 쉬웠겠지만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시간 싸움을 하는 수험생이 때문에 어 조금 더 빨리 풀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3점짜리는 맞아요 제가 요즘 적어놨지만은 구조를 예측하지 않으면 개소리가 된다 라고 적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먼저 관습적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일단 아 이제 수능 영어를 연습한 학생들은 관습을 보게 되면은 구 옛날을 떠오르게 될 거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옛날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새로운 신세대는 도대체 뭐냐 현재는 뭐냐 라는 이 먼저 구조를 파악하지 않게 되면요 사실 얘는 주제가 의식이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기는 아시겠지만 but however 와 같은 시간을 역전시키는 이런 표현이 사실 많이 없어요 뭐 now 라던가 지금 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어 지금은 말이야 이제는 그러나 라고 해서 약간 이걸 꺾는 부분이 굉장히 희박해요 그래서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거죠 여기 이걸로 요소 표현했어요 이렇게 시간을 꺾는 거를 시간이 꺾인다 라기보다는 구시대의 관점이 틀렸다 라고 말하는 부분을 접속사가 아닌 the trick 이라는 약간 이런 어휘로 치원해서 했다는 것은 정말 요즘 트렌드랑 딱 맞아뜨려지죠 알다시피 요즘 트렌드는 접속사를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라고 해서 이 구시대에서 아니 구시대의 지지는 틀렸고 새로운 지식은 이런 거야 라고 제시하는 이 부분을 the trick 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어 굉장히 이제 요즘 순 요즘에 이제 나오는 출제 경향과 너무 잘 맞아 떨어진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이런 걸 이제 먼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좀 뭐 눈이 말씀이지만 이런 거를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조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있어야지 괜찮나요? 그래서 예측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아 그렇지 이제부터는 구가 나왔으니까 구시대가 나왔으니까 신시대가 나오겠거니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또 트레이크를 보자마자 아 여기가 신시대 부분이구나 라고 해서 바로 이제 이쯤에서 정답을 찾고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구조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는 것은 역시 여전히 똑같습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어 24번인데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사실 2점짜리인데 만학생들이 틀릴 수 있는 지문 구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는 먼저 시간대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학생들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관습이 나오게 되면 새로운 게 나온다는 듯이 여기도 아마 19세기를 보게 되면은 좀 연습한 학생들은 구조라던가 독해를 연습한 학생들은 아 19세기의 정보가 나왔으면은 뒤에는 분명히 새로운 지식이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역시 NOW 하게 되면서 시간대조가 성립이 돼요 그럼 문제는 뭐냐 그럼 여기가 정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실제로 이게 만약에 시간대조를 따지는 질문이었다면은 여기가 이제 정답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하나만 더 얹어서 이걸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가 이 부분이죠 Curiously 제가 요즘 누차 강조하지만 통년비판은 옛날 거예요 통년비판은 구시대의 산물이고 요즘 수능의 트렌드는 뭐니뭐니해도 상식위배라는 거 상식과 맞지 않는 시그널 바로 Curiously Surprising Amazing 이런 거 같은 놀랍다라던가 호기심을 유발한다 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아니면 Interesting 흥미롭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부터 너희가 상식과는 좀 다른 얘기가 나올 거야 라는 걸 제시하는 게 요즘 상식위배의 트렌드가 뚜렷하다는 걸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의 근거는 지금 이 보라색 파트가 정답의 근거가 돼 있고요 얘는 사실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정답을 푸는데 그래서 여기만 여기를 주목해서 아 구시대에 이랬는데 현대에는 이랬다 우리가 알다시피 위해를 보게 되면은 어 사람이란 게 되게 약간 완벽하다고 믿었지만은 사실 오늘날 와서는 사람이란 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는 동물이다 라는 걸 통해 한계가 있는 존재다 라는 걸 통했지만 그렇게 마이너스를 바라보지 말고 근데 그거 그 한계를 통해서 상식과 위반되는 얘기가 오히려 상식이란 오히려 한계점이란 게 있어야지 사람이란 것이 좀 더 이제 뭐랄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라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라는 이런 발상을 얻기 위해서는 어 이렇게 어 먼저 지문 구조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근데 이게 복합으로 나오게 되는 거는 조금 글쎄요 특이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수험생들이 알다시피 이렇게 구조 연습만 하게 된다면은 사실 전반으로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지금 여기나 마찬가지로 23번과 마찬가지로 이게 끝까지 다 안 읽게 되는 경향이 굉장히 있어요 사실 그런 거는 아무래도 평가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되겠죠 평가 입장에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지문을 읽길 바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후반부에다가 새로운 지문 구조를 배치하는 거는 아마도 당분간은 또 새로운 트렌드로 정립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감히 한번 예측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29번인데 저는 이게 왜 3점짜리 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 쉽죠 어 이건 3점짜리인데 뭐 이건 진짜 뭐 내신 이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 내신한 애들 데려 놔도 아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했지만 명사 다음에 이제 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면 그거를 이제 연결시켜주는 이제 형용사 절은 아무래도 이제 동격의 됐이라던가 아니면 관계부사 아니면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써야 된다는 건데 너무 쉽죠 그쵸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저는 이게 왜 3점짜리로 배치했는지는 지금도 조금 다소 의아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어 조금만 다시 한번 가보자면요 자 근데 저는 의외로 반대로 이게 30번이 왜 저는 2점짜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저는 진짜 어려웠거든요 이게 저는 이게 연계 지문이라서 2점짜리 준건가 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음 일단 이것도 이거는 실제로 직접 연계 지문입니다 수능 특강 영어 독해 만세에서 나왔던 지문이고요 어 굉장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사실 까다로운 지문이죠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2점짜리 지문이 절대 아니에요 문제 푸는 과정도 그렇고 지문의 어떤 퀄리티도 그렇고 사실 2점짜리로 받을 만큼 지문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사고를 억누르지만 사고 억누르는 게 실패한다는 과정을 굉장히 길게 설명하면서 또한 왜 도체 이런 생각 억압이 왜 실패하는지를 두 가지 프로세스를 또 들며기면서 설명하고 또한 마지막으로 가서 이 두 가지 프로세스가 실패하는 내용까지 담은 굉장히 끝까지 논리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지문인데 사실 이거를 2점짜리로 배치했다는 거는 어쩌면 이게 평가원들이 분명히 이게 어려운 지문인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이걸 2점짜리로 설정해 두었다는 것은 어쩌면 어 앞으로는 이런 수능 출제의 원칙 자체가 이런 직접 연계 지문에는 사실 고득점을 배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한다면은 사실 정말 연계 지문이라는 것이 연계 지문만 공부하는 것이 과연 큰 의미가 있는가 라는 생각도 들겠죠 사실 이렇게 어려운 지문이 이거 실시로 제가 제 수업에서도 강조했던 지문이고 제가 원포인트 복습과 같이 두세 번 강의했던 지문이지만 저는 저도 그렇고 아마 저희 수상생님도 그렇지만 이거 그렇게 두세 번 공부해도요 미안하지만 정답 안 보입니다 암기에서는 저도 그랬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 다시 한 번 읽었어요 이 지문을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연계 지문이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큰 효용성이 있는가 라는 걸 다시 한 번 의심하게 되었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저도 물론 어 이거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자신감 있게 무조건 이거야 라고 찍을 순 없었어요 결국은 저도 처음부터 다시 읽으면서 물론 읽을 때는 좀 더 자신감 있게 읽을 수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은 이 지문을 다시 한 번 읽어야 된다 라는 과정이 변함이 없다면은 사실 연계 지문은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만약에 진짜 앞으로 이 출제의 위헌 자체가 직접 연계를 2점짜리 배치한다 라던가 이런 식의 만약에 가이드라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연계 지문은 큰 의미가 없겠죠 여튼 다시 한 번 이 지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자면요 이 지문은 먼저 이 빨간색 부분에서 생각을 억누르는 것에 사람은 생각을 억누르려고 하지만 억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 그게 잘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일단 빨간색 부분에서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를 규정을 하는데 그걸 파란색 부분에서 설명을 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두 가지 과정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런 게 있다 라고 하는 게 있죠 그쵸 근데 사실 이게 어렸던 건 뭐냐면 바로 이 초록색 부분이 있는데요 이 초록색 부분에 있는 이 어휘도 있죠 inconsistent 라던가 아니면 intended 아니면 inappropriate 이 세 가지 어휘는 기본적으로 물론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일치하지 않는 의도되어진 그리고 부적절한 이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전적 의미는 다 알고 있겠지만은 이것만 갖고는 이 질문에서 뭘 말하고 싶은지를 알 순 없습니다 사전적 의미만 갖고는 그러니까 초록색 부분 첫 번째 이 부분 볼게요 만약에 monitoring systems encounters thoughts inconsistent with the intended ones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두 가지 그 의도되어진 생각은 무엇이고 그럼 그 의도되어진 것과 일치하지는 않은 사고는 이제 어떤 생각이지 라는 걸 맥락성으로 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문제를 보니 아니면 it prompts the intentional operating process to ensure that these are replaced by inappropriate thoughts 그러면은 번역 작업이 자꾸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해서 멈추지 말고 진짜 그 지문에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을 완벽히 소화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제 생각에는 이런 논리력은 키울 수가 없다라고 저는 감히 좀 장담을 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가보죠 31번은 요즘은 그냥 고정돼 있죠 무조건 상단부 유형이고요 상단부 유형은 약간 좀 죄송하지만은 프리 테크닉을 좀 용어하지 않으면은 문제풀이 기술이 없으면은 조금 문제 푸는 게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답의 단서를 찾을 수가 없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natural objects are not blank이기 때문에 not blank 그래서 이제 blank를 찾아야 되는데 뒤에 보게 되면 고맙게도 they are not 이렇게 taken as vehicle 나오고 그 다음에 no tradition no style not understood within a network framework of culture and convention 같이 not 과 no 그 다음에 without을 계속 제시하면서 우리는 이걸 제외한 빈칸에 등을 말이 taken as vehicle 뭐 tradition style understood within a framework culture 이런 거 보고 without 을 빼게 되면은 intellectual mediation 과 같은 이러한 어떤 지적 중계라는 이런 표현들을 중첩을 해서 이제 정답을 찾으면 되겠고요 뒤에 보는 이 파란색 부분에 on the other hand at a work of art 라는 painting 이 부분은 필요가 없겠죠 그쵸? 오늘의 포인트는 이런 자연적인 것들 즉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읽을 필요가 없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는 이제 좀 프리테크닉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라는 아주 전형적인 31번의 문제풀이법이었고요 3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로 통합된 구조인데 첫 번째는 이걸 보게 되면서 이렇게 이렇게 여겨진다 라는 말 봤을 때 일반 사람들의 통념이 나온다는 거지 먼저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반적 사람들이 이렇게 여긴다 라고 하면 그걸 비판하는 게 필자의 다음 행동이잖아 그래서 하이벌 하게 되면서 역시 필자 비판에 들어가 그럼 일반적인 원래 통념 비판 구조였다면요 정답은 여기서 나와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 질문은 거기서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Real Threat라는 진짜 위협은 하면서 문제를 제기를 해 이걸 가지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결국 이 질문은 사실 문제 해결 구조로 바뀝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부분에서 사실 이렇게 된 제네릭의 새로운 갱신된 이러한 흥미가 오히려 이렇게 이러한 인지로 이어지고 여기에는 아하 많은 와우 프렌치 앤 애니멀스가 있는데 within interesting 하고 or useful genetic properties 하면서 이런 유전자 조작이 이런 위협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라는 걸 제시하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정답도 보게 되면요 의외로 유전자라는 말은 전혀 전혀 안 나오고요 정답이 2번이 되겠는데 avoid destroying natural ecosystem 하면서 역시 자연 생태계 파괴를 회피할 수 있다 라는 해결책으로 규결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위에서 통년비판을 통해서 유전자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건 좋았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사실 큰 역할은 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중요한 포인트는 real threat를 보고 문제 해결 구조를 취하는지를 찾았고 역시 그 다음에 빈컨도 문제 해결을 찾아낸다 라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평가원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지문을 꼬박꼬박 다 읽어주기를 바라는 좀 그런 측면이 없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 어 초반부 초반부에서 중반부까지 해서 글의 구조를 알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가서 도대체 또 다른 화재로 전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보죠. 33, 34번은 똑같은 구조입니다. 바로 뭐냐면 논리적 꼬리불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즉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될 일들을 이제 좀 나열한 건데요. 여기도 보게 되면 처음부터 어려운 말을 던져요. Similar and different 사람이란 것은 유사하지만 다르다 라는 추상적인 말을 던지고 그거와 더불어서 역시 말씀드렸지만 화재는 요즘 꼭 하나 더 가져가죠. Equal 바로 오늘은 평등함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평등함과 평등함이라는 틀을 가지고 Similar과 Different 어떻게 활용되어야 되는지를 지금 이거 보시는 것처럼 꼬리를 물어 가야 돼요. 점점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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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를 물어 가면서 정보를 축적해 나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가 무척 까다롭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 되시네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도 엄밀히 바라보게 되면요. 이 부분도 엄밀히 바라보게 되면은 이 후자라는게 지금 Different를 말하거든요. Different가 연관되지 않는다면은 Different가 작용하지 않는다면은 Equality가 Uniform Identical Treatment 라는 획일화와 동일함의 취급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마이너스 상황이 제시되요. 괜찮나요? 그래서 얘는 지금 엄밀히 말하자면은 내용을 축적한 다음에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부정적인 상황을 제시한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문제제기죠. 이러한 문제가 터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Difference가 작동하지 않는다면은 이 평등함이라는 것이 획일성에 빠져들게 된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Difference를 절대 사수해야 되고 이런걸 지켜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주로 보게 되면 Needs 이러한 필요성은 아마도 이거일 거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마이너스 상황에서 해야 될 일들을 찾으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를 내용을 축적하지 않으면은 문제풀기가 까다로워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얘도 역시 그거는 뒤에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보면 Protopia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해서 이 새로운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지금 이 빨간색 부분은 Protopia를 말하고 있고 파란색 부분은 그걸 구체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꼬박꼬박 정리해서 내용을 전개를 좀 해야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자 근데 여기서 조금이리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거는 여기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화제를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마지막에 갑자기 좀 내용이 바뀌어요. 갑자기 막 분명히 Protopia라는 게 굉장히 좋은 녀석이다. 약간 좀 느리지만은 전진을 하고 진보하는 녀석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마지막에 바라보게 되면 갑자기 막 문제가 나와요. 새로운 문제를 제기를 하고 또한 그 새로운 문제라는 것은 과거의 성공에 의해서 약이 되어지고 또 오늘날의 그러한 문제 해결이란 것이 또한 미래의 문제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혹시 마이너스로 전환되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빈칸의 주어를 잘 보게 되면 This circular expansion of both problems and solutions 라는 이 문제와 해결책이 바로 순환의 팽창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괜찮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좀 여러분들을 과소 조금은 혼동스럽게 만들어야 해요. 어? 프로토피어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삭제해버린거죠. 딜레이트 시켜버리지만은 제가 항상 말씀하는게 바로 뭐냐면은 이럴 때에 여러분이 주의를 해야 되는게 이게 바로 평가원들의 어떻게 보면 함정이라는 거죠. 이렇게 논리적 꼬리물기의 지문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호흡이 길어야 되고 집중력이 굉장히 길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잘 알고 있어. 수험 평가원분들은 그게 만학생들이 어렵다는 거를 3교시 영어에서 그렇게 긴 호흡과 긴 집중력으로 지문을 장악하는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빈칸 주변에 다소 약간 살짝 뜬금없어 보이는 정보를 제시하지만 물론 본질을 따져보면 뜬금없는 정보는 아니고 분명히 지문에서 이어지는 정보는 맞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떨어진 학생들 내가 봤을 때는 어? 갑자기 뭔 얘기야? 라고 해서 그래서 강혹스럽게 만드는 점 제가 항상 말씀드린게 제가 자꾸 논리적 꼬리불기는 요즘 트렌드가 33번 34번은 요즘 꼬리불기가 대세니까 애초에 쓸 때 애초에 이 문제를 풀려고 할 때는 옆에 적을 각오를 해야 돼. 쓰면서 문제를 풀 각오를 하기 때문에 자꾸 쓰면서 하라는 위기가 바로 뭐냐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 빈칸을 봤었을 때 제발 주변 정보에 당혹하지 말고 우리의 원래 화제인 프로토피아가 도대체 뭘 상징하는 바인지를 끝까지 잡아가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아마 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게 어려웠다라면 집중력 상실과 호흡이 좀 짧아져서 갑자기 마지막에 나오는 이 갑자기 문제들과 성공의 이런 순환들 에서 어? 하고 갑자기 머릿속에서 프로토피아가 무슨 개념이었는지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삭제되지 않았나 라고 감히 지축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34번을 보게 되면 그냥 내가 그냥 생각해요. 33번, 34번은 그냥 적자 적으면서 문제를 풀자라는게 제일 빠를 거에요. 그게 오히려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두세 번 있는 것보다는 한 번 읽고 문제를 푸는게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이런 조금 마음가짐을 하고 있길 바랍니다. 35번은 네 쉬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화제 전반 1번 전에 있는 이 부분에서 화제를 잡은 다음에 문제를 풀면 되겠고요. 오늘의 화제는 바로 미국의 풍경과 경치라는 것이 상품성으로 적용한다 라는 걸 잡고 가게 되면 사실 문제는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대망의 오늘 순서입니다. 오늘 순서 36, 37이 제 생각에는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세요. 사실 지문의 양 자체가 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전년대 나왔던 수능들에 비교해 보면요. 각 이 지문의 양 자체는 사실 큰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순서 같은 경우는 지문의 양이 오히려 짧은 게 더 불안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비유적으로 꽉꽉 밀도 있게 짓눌렸다는 거니까 오히려 더 짜증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어휘를 맥락에 맞게 의역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너무 불친절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보세요. 마지막에 we feel entitled to ask the word what good are you 이러면서 너는 도대체 무슨 효용이 있는 거야 라고 세계에 묻는다 라는 어떤 자격을 느낀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b까지 가는 건 되게 쉬워. b에서 we assume that we are words standard 우리 인류라는 것이 세계의 기준점이다 라고 하는 거는 파악은 잘하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지 여기서 이 부분에서 such an assumption makes us overlook a lot 이라는 우리가 많은 것을 간과하게 만든다 라고 했을 때 a, b, c 를 봤을 때 음? 하게 된다는 거지. 어? 하고 이제 사고가 멈춰 버리게 돼요. 왜냐면 a 갑자기 능력이야. 능력? said to make us human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라 인간을 만든다 라고 보통 사람들의 입에서 말해지는 그 능력들 그래서 능력? 이렇게 나오고 c 같은 경우도 just as different models of automobile 하면서 갑자기 자동차에게 나와요 자동차는 분명 예시겠지만 분명 예시겠지만 자동차에게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b에서 a, c 로 넘어가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갑자기 능력이 나오고 뒤엔 또 자동차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이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각 의역이 필요한 거 알 수 있겠죠 물론 c 같은 부분은 여러분이 자동차를 보면서 아 이 예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 이건 예시니까 빨리 넘어가서 we differ mainly in terms of our outside controls 이 부분을 주목하는 능력이 있다면 잘 아신 거고 이 부분에 능력이란 말도 진짜 산적 의미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이란게 아니라 makes us human 을 하게 만든 능력이니까 우리가 좀 의역을 좀 하자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이걸 하나의 바로 인간으로서 인간으로서 인간이다라고 말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 그런 어떤 기준점 정도라고 우리가 의역을 해야 된다라고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전에서 계속 예언이 바로 뭐냐면 기준점이야 사람이 되게 내가 잘났다 내가 세상의 기준이다 라고 했었을 때 하지만 뒤에서 보게 되면 내 그러한 자꾸 이기적인 사고 이런 자기중심적 사고가 너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걸 놓치게 라고 하면서 약간 다른 게 더 있어 사실 네가 기준점이 아닐지도 몰라 우리가 유일무이한 기준점이 아닐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약간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우리가 능력이라고 봤을 때는 능력 하지 말고 make us human 우리를 사람답게 우리를 사람이라고 만드는 어떤 기준점이라고 의역을 하지 않게 되면요 B에서 A로 넘어가는 게 무척 힘 사실 그래서 이런 사전적 의미에서 벗어나서 의역하는 걸 기르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B에서 A로 넘어가는 게 힘들고요 사실 해석으로 따지게 되면요 BCA도 해석은 맞고 BAC도 해석은 그럴듯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단순히 그냥 사전적 의미로 부딪히게 되면 어디로도 정답은 된다 하지만 우리가 맥락에 맞게 의역하는 힘을 먼저 길러야 되는 걸 갖춰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37번 가보죠 37번도 이것도 어려웠어요 이것도 제가 아까 23번의 주제 3월짜리랑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지문 구조를 먼저 내다보지 않으면요 이게 어떤 순서라도 많이 되버려요 진짜로 저도 이거 문제를 푼 다음에 제가 혹시나 해서 제가 순서를 바꿔서 해석해 봤거든요 다 그럴듯해 말이 내가 맞먹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들면은 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여러분도 느꼈겠지만은 이게 접속사라던가 지시사 이런게 거의 안 나온 거 보면은 이거 솔지말서 어떻게든 여러분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해석하게 되면요 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Difficult 라는 걸 보게 되면서 일종의 마이너스 제기 문제를 먼저 제기 되겠다라는 거예요 Fine Art의 위치가 이런 기록 보관소적인 조직 내에서 책에 대해서 위치가 좀 애매하다 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A의 The Best Decision 을 보게 되면서 아 이 부분이 지금 해결책되게 되는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 Fine Art가 도대체 이러한 기록 보관소적인 책 속에서 어떤 자리를 찾아야 될까 정하는게 너무 어렵다 라고 해서 일단 먼저 마이너스를 제기하고 하자는 필자 보게 최고의 의사결정은 이 예술이 기록 보관소적으로서의 어떤 최고의 의사결정 최고의 결정은 라고 나왔을 때 이분에서 필자가 그거를 플러스로 전환시켜서 해결해 주겠다 내가 답을 제시하겠다 라는 부분을 느끼하지마니 먼저 얘가 세 번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가 마지막에 오는 부분이 되겠고 이 보라색 파트가 왜 왜 도대체 이것이 어려운가 왜 이것이 어렵지 왜 fine art가 도대체 그 기록 보관소적인 측면에 이런 체계 속에서 왜 자리에 잡는게 어려울까 라는 거를 좀 얘기하는 부분이 cb인거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b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요 you're not what very base 라고 얘기되면서 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동기부여가 부여를 하지 못해 뭐라고 기록 보관소적인 보존까지 하자 라고는 동기부여 즉 촉구할 수 없어 그렇게 마음을 움직여야 할 수는 없다 라고 얘기되면서 결국은 마지까지도 마이너스가 제시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부족하다 예술이 아무리 이런 가치를 있다 하더라도 안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a에서 필자가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내가 생각하는 답이야 이런 예술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기록 보관소에서 이런 측면으로써 자리를 잡으면 돼 라고 해서 답을 내준다 라는 먼저 그 관점이 없다라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순서를 전개해도 말은 다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먼저 그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특정 어휘를 바라보고 아 지문 구조가 이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내가 끼워 맞추려는 연습이 없다면요 어떤 식으로 말이 맞는 게 순서와 제시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순서가 너무 어려웠는지 어 이번에 제시문 끼워놓기는 저번 6월에 비해서는 확실히 쉬워진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죠 지시사 이거 보고 아 이 과정을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39번에 rather 보게 되면서 앞에는 부정이 나온다 오히려니까 오히려 했다 라는 거 보게 되면 not a rather b not a but b 이제 그 그 다리욱 게리지 그렇죠 그래서 부정어를 찾게 되면 정답이 보인다 라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오히려 좀 긴 빠졌죠 40번은 오히려 또 한번 훅을 날려주는데 40번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실험 연구 질문이에요 알다시피 모의고사를 여러 번 공부하신 학생들은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수능이 참 좋아하는 게 일단 40번의 요양반서에서는 실험 연구짐을 되게 좋아해요 어느 어느 대학교의 교수가 몇 명의 학생들을 모아놔서 이걸 그룹 a b c 로 나온 다음에 실험을 했다 그런 다음에 실험을 해봐서 이런 결과를 도출해서 이런 교훈을 끌어 했다 라는게 아주 대표적인 지문 전개 구조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연습을 하셨겠지만 보통 이런 거에 정답의 근거는 마지막 실험 결과 그 실험 결과에서 도출된 교훈들에서 정답을 찾게 되면은 문제가 되게 빨리 풀리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24번 32번도 느낀 게 뭐냐면은 올해의 조금 평가원들은 지문을 좀 마지막까지 제발 읽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걸 좀 느끼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얘는 그 실험의 배경과 과정이 싹 생략돼 있어요 어떤 교수인지도 말 안해주고 누굴 데려서 했는지도 말 안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실험에 어떤 재료를 줬는지도 말도 안해요 그냥 바로 실험 시작하고 결과부터 나옵니다 shows that, report, conclude that 그냥 실험 결과부터 됐다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실험 결과를 제시를 해놓은 거야 우린 느끼어야 돼 이게 A 파트인 거야 지금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실험 결과는 이미 제시를 해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뒤에 아직도 지문이 많잖아 그러니까 아직도 뒤에 할 말이 많다는 거야 근데 뒤를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I've heard of 그러면서 그래도 고맙게도 여기에 그러나 라는 말을 통해서 아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면 되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B 파트라는 걸 알 수 있고 뒤로 보니까 또 놀랍다 라는 말을 들어서 여기서 또 상식 위배 하지만 이런 실험 연구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당연하게 예측할 만한 여기 상식적으로 생각할 만한 내용과는 좀 다른 얘기가 나왔던 거지 그치 뒤에 보게 되면은 To find that others shared their view 아 알고보니까 그들도 한때는 과거 한때는 다 의견이 일치했고 공유했었다라는 걸 나오게 되면서 역시 정답을 바라보게 되면은 A는 실험의 결과를 묻고 있었고 B는 역시나 똑같이 다들 똑같이 공통적으로 염려하고 있었던 바가 있었다라는 상식 위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는 지문 구조를 하나만 가져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험 질문을 알았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실험 질문의 결과를 파악했더니 아직도 뒤에 지문이 절반 남았어 아 그럼 또 다른 구조를 취하겠거니라고 해서 또 다음 호흡을 준비하는 연습까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되면요 굉장히 이제 좀 어렵지 않을까 라고 추측을 좀 합니다 문제풀이가 좀 진화를 한 거죠 출제방식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또 보게 되면요 어 얘네 또 쉬웠어요 그래도 마지막은 한 문단 장문 유형이에요 요즘은 이제 문단이 하나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든 지문은 양분이 된다 그 점을 찾으면 쉽게 풀린다 라고 해서 먼저 well crafted text라는 게 나옵니다 잘 만들어진 텍스트인데 이제 그런 것은 충분한 맥락이 있다 라고 해서 전문지식이 필요 없고 그래서 충분히 너희들이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필제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문제가 없어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여기서 또 보게 되면은 당연하게도 now consider the other extreme 하면서 내용이 전환이 되죠 반대 내용이 나오면서 여기서는 역시나 누가 봐도 badly crafted text 이되면서 맥락이 없는 거 맥락이 없으니까 당연히 필제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무척 어렵다 라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제시하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아마 그것만 찾았으면은 문제를 그냥 쉽게 풀 수 있을 거야 있었을 거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제가 30분 넘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평가원 이번 9월 모평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자 제가 먼저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제 제언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수험생들은 그럼 남은 2개월 반 동안 약 75일 동안 이제 뭘 해야 되냐 먼저 일단 29번에서 예시를 보여줬지만 29번은 분명히 직접 연기였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 정도 수준의 지문 구조라면은 여타 학원 강사들이나 영어 강사 선생님들은 다 강조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문은 어렵거든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얘는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셨고 역시 나왔다는 거야 하지만 워낙 지문 자체의 난이도 높았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한 inconsistent 라던가 intended appropriate 이러한 그냥 사연적 의미를 그 맥락에서 뭘 얘네들이 지칭하고 있는지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연계 지문의 체감이 쉽게 되지 않았다는 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번엔 연계 지문이라는 것이 너무 기대면은 큰 코 다칠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어휘와 구문과 같은 언어로서의 영어라는 느낌이 사실 들지 않았어요 어휘가 어려워서 구문이 어려워서 내가 영어라는 정말 영어를 사랑했어 내가 어휘도 정말 영어 어휘도 많이 암기했고 문법도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해석만 깔끔하게 하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어휘와 구문은 쉬웠어 하지만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 시킨다라는 논리성으로서의 영어가 더 강조된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만학생들의 학력이 저하가 됐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평가원 문제를 내야 돼서 어휘하고 문법 자체는 굉장히 평약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절대평가 영어로서의 어떤 뭐라 그럴까 변별력을 갖추는단 말이죠 1등급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허용해 줄 수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힘을 준 부분이 어쩌면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 시키는 논리성에 좀 더 방점을 두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부분은 수험생들한테는 좀 더 악이죠 왜냐면 이 부분은 공부하기가 되게 까다로우니까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한 세 번째로는 예전처럼 하나의 지문구조를 채택해서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 정답이 딱 나오는 그런 심플한 구조가 아니라 한 지문에 두 개를 사용해서 지문을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글을 읽어야 나가야 된다라는 이 포인트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하나 찾으면 끝 이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다 읽어야 정답이 나온다라는 어떻게 보면 평가원들이 한 차원도 조금 더 지문을 복잡하게 낸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호흡을 크게 논리성을 크게 가져가지 않으면 좀 이번 구글 모평이 어렵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 들고요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총평을 끝낼게요 먼저 어휘와 구문은 수업시간에 다루는 것만으로 제 생각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어려운 어휘 더 어려운 구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에너지 낭비를 할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휘하고 구문은 제가 수업시간에 강조하는 것만 잘 복습하면 끝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여러분이 남은 2월 반 동안은 이걸 연습해야 되죠 논리적 고리물기 이 논리적 고리물기 이런 것은 여러분들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 번역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국말을 번역해서 한국말로 예쁘게 무슨 다이어리 시듯이 정리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지만 분명히 한국말로 봐도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했어요 사전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한국말로 봐도 이게 엉뚱해 뭔 말이지? 라고 하는 그러한 추상을 내가 구체로 바꾸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구체로 바꿀 때에는 제발 무에서 유로 창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추론과 추리를 통해서 이런 의미 아닐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지문에서 화제부터 시작되는 맥락의 맥락의 흐름이 있잖아요 화제부터 시작되는 맥락의 흐름 프로토피아라는 게 어떨죠 과정이래 프로세스래 근데 뒤에 보면 이 프로라는 게 접도로서 전진과 진보의 의미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라는 것이 좀 mild 미약하지만 그래도 진보하는 걸 의미한다 라는 식으로 구체화를 하듯 여러분이 화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끌고 내려가면서 맥락을 이어간 다음에 그런 추상적 내용들이 어떻게 이 지문에서 의역이 될까? 라는 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아까 말했던 29번의 어휘 유형도 사고 억누름 이 과정과 맥락에서 과연 intended ones 의도된 사고는 어떤 사고일까? 억눌려야 될 사고일까? 아니면 그 억누른 사고가 실패해서 나오는 원래 본 생각일까? 이런 걸 구체화하듯 이런 자꾸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게 앞으로 남은 수험생들이 할 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하지 않게 되면 올해 수능은 정말 힘들 거라는 거 제가 정말 단언하고요 여러분들 이런 걸 좀 연습해서 남은 75일 분명히 하게 된다면요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총평을 찍는 거 우리가 오답 정리를 하는 거죠 다만 다행인 거는 사실 어휘하고 구문 같은 거는 공부할 어떻게 보면은 어휘하고 구문은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암기니까 사실 논리적 꼬리불기나 이런 추석연습은요 내가 한번 습관을 뭐랄까 수학과 국어와 같은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영어라는 학문보다는 정말 문제를 문제풀이 테크닉으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만 한다면 충분히 1개월 내에도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남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럼 더 자세한 해설과 어 문제풀이 이런 것들은 제가 수업시간에 직접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남은 75일 분명히 아직은 역전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 괜찮나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알죠 포기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괜찮나요 포기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포기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아직 포기하지 말고 나머지 75일 동안 제가 부탁드린 거 연습하게 되면요 영어 충분히 정복 가능합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인재샷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에 보죠